2020년 새해는 잉글리시 베이 비치에서 시작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출발하려고 겨울바다에 뛰어드는 폴라베어 수임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네요. 참가자들의 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며 멋진 2020년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가 저절로 생깁니다. 2020년 폴라베어 수임 행사는 올해가 100주년 기념이라 합니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인파로 뒤덮인 잉글리시 베이 비치가 벤쿠버의 새해 첫날을 힘차게 깨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